지금 이 계절에는 니트나 저지 의류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 더불어서 볼륨까지도 많이들 고객님들께서 원하실 텐데요. 저희 제품은 콜롬비아의 기술력을 담아서 방금 제가 구겼다가 이렇게 펴도 지금 보시면 몰드가 옆에서 봐도 몽긋하게 살아있는 기본적인 볼륨을 좀 챙겨드리고 이 상태에서 옆쪽에 C패널이 아주 예쁘게 밑으로 쫙 하고 올려주기 때문에 가슴이 퍼진 분들 가슴이 아래쪽에 처진 분들까지 모두 다 아주 아름답게 감싸 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기술력이 뭐냐면 보통 이게 안쪽에 인 패널이 반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거의 하프컵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감싸주기 때문에 볼륨까지도 저희가 충분하게 챙겨드리는 언더웨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콜롬비아가 수많은 언더웨어 볼륨도 챙기고 입는 브랜드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원단 자체가 차별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등산하시는 분들, 아웃도어 찾으시는 분들, 운동복 찾으시는 분들 백화점 매장 나가보셔서 콜롬비아 매장에 들려보시면 이 옴니 프리즈 제로 혹은 옴니 위크라는 원단을 많이 보실 텐데요. 백화점 매장 동일의 기능성의 원단이 아예 360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볼륨과 보정은 기본이지만 안 입은 것처럼 가볍고 쾌적하게 입어볼 수 있는 언더웨어를 오늘 한 세트가 8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여드렸던 화이트 컬러뿐만 아니라 옆쪽에 보고 계시는 블랙 컬러. 가을철에 저도 그렇지만 약간 시스루한 니트 저지에다가 같이 입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블랙 컬러도 따라가고요. 여기에다가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또 이번 시즌 FW 유행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그레이 컬러와 사랑스러운 이런 로맨틱 피치 컬러.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본 구성 중에 한 세트를 더 드려서 오늘 5세트를 조건 없이 10종을 위아래 맞춰드리고 여성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최초 최다 구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상품표 작성하시면 바디 세트까지 저희가 오늘 이 중에서 무작위가 아니라 4세트를 스페인 직수입으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성용도 함께 동반 쇼핑 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